안녕하세요, 여러분. 선현우입니다. Hi, I'm Cassie. 원어민처럼 쇼핑해볼까요? 자, 오늘 상황은 쇼핑을 계속 하면서 물건을 이것저것 보다가 드디어 뭘 살지 결정을 한 상황이에요. Yes. 자, 이걸로 주세요. 이와 관련된 표현 배워보겠습니다. Yes. 자, 그거. 방금 우리 이야기하고 상의했던 그거. 그렇죠. 그걸로 살게요. 첫 번째 표현. I'll take it. I'll take it. I'll take it. 그 가격에 그 정도 스펙이라면 사겠습니다. I'll take it. I'll take it. 네,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표현. I'd like it. I'd like it. 그걸 원합니다. 그걸 좋아하겠습니다. 이런 건데요. 지격하자면 I'd like it 하면 I'd like to buy it 이런 느낌이죠. Right. 물론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I want to buy it. That's right. I want to buy it. I will buy it 하셔도 돼요. That's right. 또 하나의 표현. 그러면 I want it. I want it. 이건 진짜 지격하면 저는 그것을 원합니다. 가장 어색한 표현인데요. 영어에서는 많이 씁니다. I want it. I want it. 그리고 이제 그거 이거 사실 건가요? 라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고 싶을 때 Do you want it?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That's right. 그러면 Yes, I do. 아니면 No, I don't. 하시면 됩니다. That's right. 하나씩 다시 볼게요. 그걸로 살게요. 그거 하겠습니다. 첫 번째. I'll take it. 두 번째. I'd like it. 세 번째. I want it. 이 경우는 물건이 하나였을 때였고요. 만약에 이거랑 이걸로 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다면 I'll take this one and this one. 아니면 이거랑 저거. I'll take this one and that one. 그렇게 하셔도 되고 I'll take this one and that one over there around the corner.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셔도 돼요. That's right. 네, 그건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한 번만 더 들어볼까요? I'll take this one and that one. 자, 그런데 쇼핑을 하다 보면 물건을 다 골랐다가 이건 좀 빼주세요 할 때가 있어요. 뒤늦게 가격표를 발견했을 때라든지 그러면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I don't want this one. I don't want this one. 저는 이건 원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I don't want this one. I'm not going to buy it. 또 쓸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안 살 거예요. 왜 안 살 거면서 왜 담았어요?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 That's right. 그냥 I don't want this one.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말 그대로 빼주세요. Take this one out. Take this one out. 하시면 알아들을 겁니다. Alright, so those were some very useful sentences. Very useful. We used these a lot. 네, 자주 쓰는 표현들이니까 연습해 보시고 그중에서 특별히 오늘 연습해 볼 문장은 그리고 여러분이 케이크 앱에서 발음평가까지 받아 볼 문장은요. 바로 이거예요. 이거랑 이걸로 살게요. I'll take this one and this one. I'll take this one and this one. 네, 연습 많이 해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Yes, please practice. See you next time. Bye.